영우 씨, 우리들 세 번째 사약이 뭐였죠? 데이트 후엔 항상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릴 것 됐어요, 오늘 임무는 끝 잘가요, 시인 아저씨 잘가요 참, 그 시인 첫 기절이 뭐였죠? 술 취해 지나는 옛 여인의 집 맞아요, 이젠 영우 씨 시 다 외울 수 있어요 안녕 술 취해 지나는 옛 여인의 집 눈물 흐를까 고개 젖지다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는 슬프며 언 문고리에 손길 대어 머물다 눈물 흐를까 고개 젖지다 노래가 성인과 연기 담을 때 어머니가 성인의 집 노래가 성인의 비밀 의지지 않는 보 tard 선언처럼 부끼 fal Ta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